어포드는 h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있어도 되고 뭔가를 준다 허용한다 뭐 제시한다 이런 뜻도 있어. 뭐 요정도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믿드익스펜스 이것도 좋겠다. 어포드에 갔던 말 믿드익스펜스 지출을 뭐 만족시킨다 이런 뜻도 있고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이니까 우리가... 어... 본문에는 클리어네스의 뜻으로 쓰였지. 여러가지 뜻 중에서 클리어네스 클리어니스라든지 림피리티 라든지 트랜스어원스 그리고... 오파시티. 맞는말 불투명성 불투명성. 불투명성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시. 우리 생일 스튜스. 일단 뭐. 은유적으로. 청렴성. 클라리티. 뭐. 평범한거. 클라리티. 플라인리스. 명백성. 뭐. 어비어스니스. 언 앰비교스니스. 앰비교. 앰비. 여기 언 빼고. 뭐야. 앰비교스니스가. 그. 뭐야. 그. 뭐. 모호함이란 뜻이니까. 이거는 명확함이 되는거고. 컨스. 컴프리헨시빌티. 컨스. 컴프리헨시빌리티. 뭐. 이해가능성. 심플리시티. 간단성. 근데. 이거 말고. 트랜스페런시가. 관련된 단어로서. 또. 관련된 단어로서. 무. 어. 음. 그럼 되겠다. 그러면. 뉴머러스. 많은. 음. 어. 어버던트. 이런거. 더 많아도 되겠다. 어번덴트 엔터닌 퓨우 반댓말 퓨우가 있고 플랜티플 이것도 안 되겠다. 플랜티플 그 다음에 인주얼 인주얼은 거의 니가 아는 단어를 보고 그리고 군드 반댓말 퓨우 이건 알겠지 허용성 동요가 없어? 그렇다면 네이버 사전 볼까? 어퍼런스 어퍼런스 어퍼베이시브 어퍼런스 어퍼런스 존재 이그지스턴스 이그지스턴스 이런 뜻도 있고 이거는 있음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존엄성 이런 뜻도 있고 Dignity 그다음에 아우라 그다음에 고스트 스피리트 가우 manifestation 팬텀, 유령 있음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pose the difficulty with 뭐뭐에 어려움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포즈가 포즈가 뭐 뭐로? 프랑스 오케이 영어에서 포즈가 어떤 자세를 취하다 또 뭐 재기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포즈가 difficult with 뭐뭐에게 어려움을 준다 라는 뜻인 거고 그다음에 relative 상대적인 이예요 형용사적이니까 comparative 뭐 여러 번 알아도 못했네 comparative 이 qualified 이거는 뭐 자격이 증명된 qualified 그다음에 반대말 absolute 절대적인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절대적인 알아보야겠다 절대적인 자동감지 안되나 이거? 네이버 네이버 설정 스펙 네이버 설정 스펙 히든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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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스피링 치기 힘드네 빌리티 인컬스피큐스니스 에스펙트는 많이 나왔지 뭐 피처 트레이트 퀄리티 포션 여기서는 뭐 피처라든지 캐릭터 리스틱 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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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포션도 있고 에스펙트가 외모라는 뜻도 있고 어퓨어런스 포지션 위치 자격 시점 스탠드포인트 스탠드포인트 포포티 포포티는 헷갈리기 쉬운 단어를 좀 잘해놔야 되겠지 포포티하고 퍼버티 이 퍼버티는 이거 알지? 뭐 빈곤 포포티 이거 뭐 빈곤 포포티 뭐야 뭐야 코코티 대성 한국어라고 인마 한국어 왜 이래 마테이 같는데? 마테이가 같네 어? 왜 이래? 어? 어? 왜 있어? 한국어로 바꿨잖아 프로포티 그 다음에 프로포티 뭐? 디프리비에이션 재산이란 뜻으로 지금 나와있네 재산말고는 특징이 필요한 부동산 자산 뭐 여러가지 뜻들 나온다 property에 우리는 이런 뜻을 싹 봤고 속성 시스템. 피쳐라. 소나. 입자. 아톰. 아톰, 아톰 파티클, 아톰, 서브디비전, 엘레멘트, 조각이란 뜻이야, 빛이란지 음, 어, Fragment, 조각, Fragment, Flake, Shed, Scrap, Blockage, 막는거 Obstraction, Obstraction, Impath, Jam, Obstacl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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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Clogging, 음, Containment, 봉쇄라는 뜻이고, 똑같은 뜻은 아닌데, 비슷한 느낌, Containment, Seal, 이런 것들 정도, 그 다음에 Interaction,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인터, 어,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Interactive, Interaction, Interact, Intervention, 이건 방해, Intervention, 뭐 힌터 나옵니다, 인터벤션 인터벤션 이런 것들 안 받으면 될 것 같고 콘텍스트 맥락, 상황, 분위기 세팅, 백그라운드 시투에이션, 프레임버크 엠바르먼트 퍼스펙티브 퍼스펙티브 서컴스턴스 오케이 포뮬러 와 입에 말린 소리 뭐 이런 뜻이고 수식이라는 뜻도 있고 입에 말린 소리 포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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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인 포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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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뮬레이션이 공식이라는 뜻이고 메소드 플랜 레서피 프리스크립션 기대 포뮬러 포뮬러 스펙티브 스펙티브 iction 인스테드 오브 인스테드 오브 취급해주면 해석하기가 훨씬 해석하기가 쉽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티브 경종사고 아웃고잉 오픈 터커티븐 수다스러운 이럴 때도 있어 터커티븐 수다스러운 그 다음에 언 익스펜시브 이거 아니다 이거 비싸니구요 익스펜시브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티브 반댓말 Restrained 뭐 억제된 Restrained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티브는 뭐 활발하게 의사소통하는 거니까 뭐 수다스러운 터커티브 이런 것도 있고 펑션 펑션 키눈 퍼폴스 위도 미닝 롤 어 아큐페이션 식업 유틸리티 그 다음에 역할 개더링 오케이션 워크 오프레이트 워크 오프레이트 뭐 함순아도 있어 펑션 뭐 역할을 떠맞는 거지 테이크 오브 안 볼까? 컴퀘스트 정복하다 인베이전 이거는 이제 뭐야 무력으로 점령하는 거 그리고 테이크 포지션 오브 이렇게 떠맞는 거 캡처 하이잭 시즈 어큐파이 테이크 오브 어르신 시즈 뭐 시즈 같은 거 컴컬 어프로프리에이트 아큐파이 컴컬 오케이 테이크 컨트롤 했더니 지금 음 엑브레스였고 테이크 철지 철지가 임무란 뜻이 있으니까 테이크 철지 그 다음에 트랜섹션 거래 트랜섹션 트랜섹션 트랜스미트 트랜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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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트 커뮤니케이트 컨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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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행하던데 전달하던데 고 핸드온 보르더캐스트 뭐 방송하듯이 멀리 퍼트리는 거 오케이 뭐 샌드아웃 뭐 이런걸 할거고 미스 트랜섹씨 트랜스미트 뭐 비슷한말 트랜스포트라든지 트랜스포트 트랜스포 그 다음에 썸미트 썸미터면 제출하다 그 다음에 디스트리비션, 분배, 나눠주는거 딜리버리스, 뭐 스프레드, 일단 명사로서 뜻을 서큘레이션, 스프레딩, 디스페서, 스케터링 디스트롭션 이거는 방해고 방해 중단 디스트리비션, 디스트롭션, 헷갈리지 않은거고, 기타 등등 뭐 엣셋트라, 앤소포스트, 앤소온하고 앤소포스트하고 갖다듬는거 그 다음에 포멀, 정식적인 오피셜 그 다음에 뭐, 뭐 적절하다라는 이거 퍼퍼퍼 프리스크라이브드 크리오라이브드 그 다음에 뭐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니 스트리트 코렉트 적절함 그 다음에 포머리, 리저브드에도 있네 리저브드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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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트 프로퍼 애플리커버 애플리커버 그 다음에 인어프로프리에이트 엔턴이 반대말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프로프리에이트가 뭐 이,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었으니까 아, 아이, 뭐야 시즈의 뜻도 있고 오케이 테이크, 붙들다 어프로프리에이트 뭐 적절한 뜻으로 쭉 나와있네 그 다음에 버벌리, 구두로, 말로 오롤리 오롤리 포컬리 윈워리스 이름 말로 윈워리스 말로, 서브롤리 우리 블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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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한이란 뜻으로 쓰고 뭐 이런 것들 인시피드 인시피드 음 테이스틀리스 플랫 뭐 밋밋한 플랫, 뭐 플레인 뭐 피쳐리스 음 특징이 없는 오디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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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의적인 관습적인 세레모니얼 절차적인 절차적인 프로세지얼 포멀 포멀 나오네 포멀 도 나오네 포멀 리추얼 포멀 리추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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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커스터머리 관습적 커스터머리 허비추얼 습관적인 유주얼 노멀 이런 것도 있고 유주얼 노멀 익스펙티드 기대한 프레딕터블 루틴 트래디션 컨벤셔널 컨벤셔널 이거 이래 아이쿠 어디갔어 컨벤셔널 기능 라이트 세레모니 서비스 커스턴 해비트 프렛티스 루틴 스케쥴 컨벤셔널 트래디션 유세지 에이 여기 네